누가 때린 거야? 어찌 이러는가? 같은 조선인들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리 사납게? 아직 아이인데? 뭐 확 빼버려! 다시 뺀고 다음날 그렇지 않을거지 다음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라고 전해줄래?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 돌아보는 중이에요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배우요 놀아 안돼 이따가 안보이도래 맞아요 난 이곳을 믿지 않아요 금과 피플들 너 소개하라는 건 없어서 우리 소개했어 했어 했어 네 피플들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스타일링 대박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몸이 계속 컸어 지긋지긋한 몸이 계속 컸어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고 걸핏하면 책을 찢어버리는 할머니 음 음 음 어때 양념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새로 하나 사세요 서로 다시는 얼굴 붉히는 이렇게 저도 애몽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초소 주셔서 죽을 때까지 채업해 있을 거야 그냥 좋아 그런 대답이 어딨어 그냥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 후다닥 모르네 후다닥 10분 걸려 10분 뒤에 안 괴롭히게 도희야 도희야 응? 내가 한 번 안아줄까? 이게 감히 우리 선생님 짜린나게 야 무신이가 벌써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있어 파리가 진짜 소수 뭐 지포로 고맙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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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